빨리 보여주세요 떨리니까 아 너무 궁금해 내가 했을 거야 시작 아파도 당지 이게 어딜까요? 태연이 여기 좀 쉽었는데 정글한 이게 블랙 화이트 섬셉이었어요 되게 쳤었는데 아 근데 저 목걸이 너무 약간 트윈룩인가? 저때 고은이랑 나랑 차에서 쉬었는데 맞아 우리 야외 있으면 어떻게 쉬었을까? 난 추웠죠 언니 화장실 갈라고 재밌었어 되게 난 태연이랑 야외 있었는데 쉬었어 어우 김달 나 이거 입걸린다고 이 옷 예뻤어 나 좀 좋아 진짜 잠들뻔했어요 진짜 잠들뻔했어요 근데 잠들뻔했어요 진짜 잠들뻔했어요 그냥 자버리지 뭐야? 저 흑싸과야? 오 이뻐 모형이야 모형 세영이가 저한테 둘 다가 죽는 거예요 흑싸과를? 아 그래 너 죽었어? 네 저거 찍으신 우리 베이적이 약관리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맞아 저기 틀어봐 내 색깔방 다 있었잖아 아니 고은이랑 나랑 진짜 무서웠는데 맞아 좀 소름같게 찍혔 줄 알았는데 근데 뭐야? 마네킹이 된 거야 내가 마네킹이 된 거야 그리고 딱 어? 뭐지? 이렇게 봤는데 고은이랑 나랑 부딪쳤어 왜? 네? 네가 이거 진짜 먹었다고 이 꽃 맛있어 나 진짜 먹었어 저 꽃을 먹을 수 있는 건가? 네 먹어도 된다 꽃이라고 했어요 엄청 썼어요 거짓말 아니야? 맛이 없었어 근데 또 열심히 씹어 먹었어 맞아 이거 좀 힘들었어 이게 뭔 뜻이야 달걀 뭐야 어디야 뭐야 나 양갈래 뉴런이죠 맞아 반지 봐 반지 반지 나 저거 티비가 촬영장에 있는지 몰랐거든 있었어 있었어 저것도 CD 안에 나온 거 같아 맞아 뭐 라목도 안 나왔어 어 나야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되게 많다 뭐야 아니 전혀 뭐 저거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이게 마네킹에서 내가 이쪽으로 저감한 줄 알았는데 돌았는데 마네킹에서 아 우와 너무 소름 돋네 나 국산을 먹었어요 먹었어? 네 이거 뭐야 우리? 저거 실 이거 CG 뭐 해주시는 거 같아요 뭐예요? 오 양해 나 세영이 마른 생겼다 아 맞아요 오빠 피오나 제가 세영이 우선에 뭘 붙는지 보세요 이게 진짜 잘랐어요? 어 저거 몇 번이나 잘랐어요? 언니 저 풍선 제가 날렸어요 계속 펌펌펌펌 펌펌 펌 올라 motivo 응 차이밍이 means 연출때 너는 진짜 무서워 내가 코에 말씀을 뽑아서 떨어진거야? 응 나 이거 장 бел게 찍는 거 olduğu 저거 아이스크림인가요? 나 잔뜩 수ins해 수ins해 언니가 날が 쳐다봤을 때 내가 안 abbrevi 안 한다 pedals 원 머야? 땅 찍었어요 여기? 댄스장이들 이거 뭐야 저거 색깔? 저거 페인트야? 오늘 다 묻었어 오세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지워지긴 해? 다 지워지는 건 nur 안 보이는데 나 저 원피스 안에 장화 신고 있어 아 뭔가 한순간에 다 뜨거워진 거 같아 한 번만 다시 보자 또 보자고? 또 봐요. 한 100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.